오메가-3의 함량이 중대형 어류에 비해 훨씬 높다는데요. 먹이 사슬 하위 단계에 있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답니다. RTG 오메가-3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지방을 흡착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요. 한 논문에서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메가-3를 꾸준히 섭취하자 중성지방, 낙분 콜레스테롤, 염증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였습니다. 한 연구에서도 RTG 오메가-3를 2주간 섭취한 결과 체내 흡수율이 빠르게 진행돼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근 다양한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RTG 오메가-3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혈관질환을 막는 대비책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세계 여러 보건기구에서도 혈관 속 콜레스테롤 개선의 오메가-3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체내에서 활동성이 빠른 오메가-3는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배출해 오메가-6 불균형을 잡아주는 착한 지방이죠. 비만 국가에서 건강 국가로 거듭난 노르웨이의 절염, 바로 혈관 수명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사실상мет обыч에 따라 하므로 혈관에서 норм설이 까지 있는 electricalasan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Range Voices